성수님의 이어지는 곡은 아세우라입니다 소상해지는 애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 죽여가는 저건이도 누가 멈출 수 있나 포장기 하는 날은 온 세상을 살고 돌아가고 막을 수 없네 잡을 수 없네 누가 멈출 수 없네 덕대도 난 우린 이제 아세우라 화려한 저 강릉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나 구부러는 저 바람은 누가 멈출 수 있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시즌하게 바라만 더 넓어 막을 수 없네 잡을 수 없네 막을 수 없네 흘러가는 저 배워라 속절없나 우린 이제 아세우라 속절없나 우린 이제 아세우라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